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가물하게 진해 많이 했는데 웃겨 이번에는 줄곧 버릅니다 만에 진한 상태 평상시때 자주 갈았다고 하면 이거보다는 좀 낫겠지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타서 그런거라 그래도 오일양만 잘나오면 뭐 전혀 문제가든지 이거는 이 주인이 나름대로 튜닝을 좀 잘 해 놓은거라 됐어 됐고 이 스포서 종류는 예민해 그래서 오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에어컨이 쪽으로 오일이 역류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양을 넣어야 되는데 750 조금만 750까지만 딱 넣을거야 오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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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uisse 오일이 엑 Isa 이 Carwyn 요 Croat 오일이 오늘 마음으로